영화 마지막 장면에 딱 어울리겠군 아까 카페에서 들었던 노래 저작권자를 좀 찾아봐야겠다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잖아 그냥 다운받아 쓸까? 그냥 써! 다들 몰래 쓰잖아! 어차피 주인 없는 음악이야! 다운받아! 그냥 쓰라니까! 잠깐! 그럴 땐 법정 허락 제도를 이용하면 돼 법정 허락 제도는 저작권법에 의해 권리자를 대신해 저작물 이용을 승인하는 제도야 권리자 찾기 홈페이지에서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어 이제 올바르게 저작물을 이용해볼까? 노래 정보를 여기에 적고 신청하기 우와! 해결됐다! 고마워 얘들아 그나저나 너희는 누구니? 우리는 저작권 해결사! 세상 모든 이의 저작권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나타난다 저작권이 더 궁금하다면 저작권 상담센터로 연락하세요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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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